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제가 몇 번 종목 발굴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말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낙폭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낙폭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각종 테마들 한 번씩 다 크게 수익을 줬는데 얘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완전히 바다에서 뒹굴고 있는 마지막 보석 정도 흥붙은 보석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쇼피파이가 어제 23% 이상 급등했죠. 그리고 6년 연속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23% 돌파했고 5월 8일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급등 흐름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상당히 지금 우호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이버 AI 적자 2500 구원투스와이퍼 클로버가 초거대 AI죠. 초거대 AI 첫 GPT 대학마가 하이퍼 클로버가 될 겁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검색 포털이고 이런 AI 기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네이버죠.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색 포털의 AI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하고 지금 손잡고 또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삼성페이하고 네이버 파이낸셜 또 네이버 이렇게 많이 또 손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점유율 검색 포털 점유율의 50% 이상이 네이버죠. 최근에 이제 다음 쪽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죠. 어제 발표했는데 9년만에 포털 다음 분리 검토했는데 검색 점유율이 계속 하락 중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채찌PT가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채찌PT 등장에 그리고 구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색 포털 1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가장 강력하게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1등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채찌PT 대학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이퍼클로바죠. 하이퍼클로바X가 7월달에 출력 예정인데 지금 5월달입니다. 5월 6월 7월 이제 두 달 남았죠. 두 달 후면 드디어 이제 이 하이퍼클로바X가 나오는데 한국어 능력이 채찌PT 6500배 더 많은 학습이 된 그런 초거대 AI 채찌PT 우리나라 한국형 채찌PT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쓰겠습니까? 채찌PT도 좋겠지만 얘를 쓰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얘를 쓸 겁니다. 지금 구글을 많이 쓰듯이 구글 많이 쓰듯이 아니 네이버를 많이 쓰듯이 구글보다는 네이버를 많이 쓰고 채찌PT보다는 얘를 많이 쓸 겁니다. 한국어 지원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이번에 실적 어닝쇼크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좀 약속을 보이지만 그래도 적감비수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카카오가 또 준비하고 있는 코어 GPT죠. 2.0 공개를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또 이거는 하반기로 지금 미뤄버렸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진행되는 게 네이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은 하락이 일어났고 올라가다 좀 밀리고 다른 거 다 갔는데 얘만 못 갔고 해서 네이버 주주들은 거의 패배의식에 아주 크게 찌들어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치권의 공격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주가에 단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한 달 이상 공격이 진행이 되는데 요즘 좀 이제 좀 뜸하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인들의 청약 계속 담고 있죠. 기관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4일 연속 들어왔고 사모펀드 5연속이죠. 마이너스 1억 빼면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동안에 양봉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제 카카오 실적이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시작하고 좀 밀렸죠. 마이너스 1.8%까지 밀렸지만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쭉 밀 올렸죠. 기관이 들어와서 밀 올린 겁니다. 지금 바닷건에서 개미털 기간 아주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틀리고 있죠.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낮고 이제 5월 8일날 실적 발표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입니다. 드디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광고 부분에서 많이 광고집행 금액을 많이 줄였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광고 부분의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제 2분기부터 좀 늘릴 거다. 예상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지표가 안 좋은 안 좋다. 라는게 이제 일부 실제 될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선방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가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밖에 안 빠졌습니다. 장중에 4%까지 밀렸지만 적금에서 들어오죠. 주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나쁜 실적이 아니다. 시장 컨셉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강력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초거대 이하의 7월달 발표 이런 부분과 그리고 미국의 쇼피파이가 전자상거래 기여 23%나 급등했습니다. 1% 1Q 실적이 좋더라 수익 예상치를 넘었다. 라고 해서 23.8% 정도 상승하는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미국은 상벌이 아주 확실합니다. 잘했다. 장사 잘했어. 라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져 버리죠. 자 이런 23% 정도 급등한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큰 하락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쌍바닥을 좀 만들고 있고 만들어서 이제 바다찾고 올라서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초거대 예의라는 그런 테마 기대감도 있고 2분기부터 광고 부분이 되살아날 거다 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엄청나게 낮은 위치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좋아지고 모든게 완벽합니다. 차트의 모양을 보더라도 실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 평선들이 지금 다 모여서 가고 있죠.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 243분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200선이 전자리에서 막 곧 떨어지고 다시 올라서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나온다 라고 하면 악재소 또는 호재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아주 강력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차트 6개의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차트는 정말로 강한 차트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20선을 계속 막고 떨어져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 라고 하면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올라서게 되면 240선은 뚫고 올라서는 강한 상승이 나을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죠. 상당히 기대요. 지금 240선 밑에서 제대로 슈팅을 주지 못한 정말 거의 유일한 우량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